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진아입니다. 자로입니다. 제유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매거진 뷰티뿔과 함께 이번 배틀 미션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나스의 올데이 루미너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과 누드 립스틱을 이용한 윤광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페이지의 파운데이션을 활용해서 예쁘고 자연스러운 윤광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윤광 메이크업은 화이트 펄 립글로스와 파운데이션을 믹스해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효과 찍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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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